해석은 김기철 안녕하세요 김기철 선생입니다 자 우리 제가 2월 동안에 많은 학생한테 질의응답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선생님 제가 길고 복잡하면 튕깁니다 학생들이 흔히 쓰는 표현 튕겨요 단어만 기억나고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또 어떤 질의응답을 많이 받았냐면 선생님 제가 이제 세 줄 네 줄 막 넘어가다 보면요 이게 해석은 했는데 세 번 네 번 읽다가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수능 볼 때도 똑같습니다 제가 매해 같은 내용의 내용 말을 학생들한테 매해 듣는데요 학생들이 이런 말 하죠 선생님 제가 감으로 그냥 느낌적으로 이런 뜻인 것 같아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 되게 많아요 그거 바꾸지 않으면 자 수능 볼 때도 똑같은 일이 발생해요 제가 아는 단어만 동원해서 대충 이런 스토리겠거니 하고 문제를 푸는 일이 발생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길고 복잡한 문장 해석 공부에 있어서 최고의 학습 자료는 기출이에요 기출만큼 좋은 공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3개년 기출 6구 수능 가지고 공부하는 건 이건 기본 중에 기본에 들어가요 자 이유하고 공부하는 방식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수능 영어를 준비하기에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자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 거라고 믿어요 뭐하고 뭐해요 짠 첫 번째가 EBS 당연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여덟 문항이 직접 연계가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고3 학생들은 내신으로 나오니까 물론 그래서 공부하는 건 맞지만 꼭 그래서만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EBS에 있는 단어 수거를 만약에 다 외웠고 EBS에 있는 어떤 문장 해석도 이런 거 예를 들면 내가 아무 피자 딱 폈어 이거 한번 해석해 볼래? 근데 모든 문장이 해석이 되는 거야 이 정도 공부 약인 학생이 1이 안 나오기 힘듭니다 두 번째는 3개년 기출이죠 그러니까 6, 9, 수능 3개년 기출이라고 하는 게 물론 5개년까지 하면 정말 좋은 건 맞지만 5개는 할 수 있다면 하는 걸 저도 추천드리겠지만 최소 미니멈 3개년은 공부는 하셔야 돼요 EBS 공부와 별개로 그럼 이제 해석으로 포커스를 잡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 기출 공부해야 될게요? 왜까요? 많은 학생들이 기출 공부하는 이유도 없이 공부를 하시는데 특히나 제가 6, 9, 수능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렸죠 6, 9, 수능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문제를 직접 만듭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요 어휘적인 요소도요 EBS 요소가 거의 같아요 어휘적 측면에서도 만약에 학생들이 알 범위가 아닌 고난도라면 반드시 별표를 주던지 밑에 아니면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되는 어휘로 바꿔서 문제를 내줍니다 둘째는요 문장의 구조예요 어 제가 예시 하나 드릴게요 제가 작년 제 조교들한테 한번 시켜봤습니다 얘들아 작년 수능에서만 어 에즈의 뜻이 몇 번 나왔는지 한번 세볼래? 라고 해봤어 작년 수능에서만 정확하게 45번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에즈 해석 있죠 에즈 제가 장담하는데 얼렁뚱땅 해석하는 학생들 대부분이지 자 제 수업 듣지 않은 학생들 보나마나 에즈 나오면 대충 감으로 해석을 거야 근데 작년 수능에서만 45번이 나왔어 그럼 이 에즈 정리 안 하실래요? 그럼 수능 때까지도 정리 안 하고 대충 감으로 해석하게 돼 있어요 제가 또 도치구문을 한번 셔보라고 해봤습니다 도치구문이요 3개년 동안 6월 9월 수능에서만 약 30번이 나왔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럼 도치구문 해석 못하면 돼요? 안되는 거죠 기출 왜 공부해야 되냐면요 단어의 범위도 알려주는 거지만 자 6월 9월 수능에 나온 다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정도의 필수예요 더하기 문장 해석입니다 자 고3 수험생은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됩니다 더 이상의 범위는 수능 범위 아니니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를 알려준 거예요 제가 또 이제 예시 하나 드릴게요 대학교 과정에 가면요 3중 수식이라고 있어요 명사 하나를 한 세 군데가 꾸며 들어가는 건 대학 과정에선 배워요 근데 역대 기출 6월 9월 수능에 3중 수식의 문장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2중 수식이라고 해서 두 군데가 꾸며 들어가는 구조는 수십 번 나왔습니다 근데 3중 수식은 나온 적이 없어요 6월 9월 수능이라고 하는 게 해석의 범위를 알려준 거구나 6월 9월 수능에 나오는 문장의 구조는 내가 모르면 안 되는 구조들이구나를 알려준 장치예요 그래서 기출 왜 공부한다고요? 문제 풀이는 별개로 하고요 그러니까 답의 근거 찾는 공부는 별개의 문제고요 해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해석의 범위를 정해준 겁니다 너희들 여기까지는 해석을 할 줄 알아야 수능 보는 거다라고 알려준 장치이기 때문에 기출 해석은 돼야 돼요 그럼 당연히 3개년에 나왔던 6월 9월 수능에 문장 해석이 안 됐다고 할게 그러니까 단어는 알았는데 해석이 안 된다고 해봅시다 수능 못 봐요 왜? 범위를 알려준 거니까 그래서 기출을 공부하는 겁니다 기출은 단순히 문제 풀이가 아니라 해석의 범위까지 알려준 거니까 특히나 6월 9월 수능 아까 말했지만 물론 5개년을 하면 더 좋은 건 맞지만 근데 10개년까지는 가지 마세요 옛날 문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N수생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EBS 진도를 따라가면서 5개년 공부하기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니몸으로 3개년은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문제풀이요 제 강좌 중에 문제풀이 강좌가 있습니다 저 문제풀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기출문제 공부할 때는요 시간제곱 문제는 푸세요 채점을 하세요 답이 틀렸건 맞았건 채점을 한 다음에 오답 왜 틀렸는지 오답의 근거는 차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단어 외우 넘기는 게 아니라 맞았던 틀렸던 문장 해석 꼼꼼하게 하는 해석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EBS는 당연히 하는 거 맞지만 기출문제에 문제풀고 단어 외우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문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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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석을 꼼꼼하게 하는 공부는 반드시 해야 돼요 절평이에요 100점 넣을 필요 없어요 영어는요 어휘가 되고 해석이 되면 90%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야매동원에서 문제 푸는 걸 먼저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해석이 되는 학생이라면 영어에서는 절대 일이 안 나오기 힘들어요 제가 모든 강좌와 제가 현장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약속한 바가 하나 있죠 야 너희들 하루에 30분만 투자해라 뭐를? 해석 공부를 그러니까 마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단어 외우고 문제 풀고 EBS 공부는 하는데 뭘 안 하게요? 온전히 해석 공부로만 그러니까 기출 해석 공부하는 거가 문제 푸는 게 아니라 해석의 구조적으로 해석 공부를 30분씩 투자한 학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속드리는 게 뭐냐면 1년 동안 하라는 게 아니야 석 달 정도만 매일 30분을 온전히 해석 공부에 그러니까 문장 해석 공부에만 넣는 거야 국문독회 4등급 학생 기준으로요 석 달 정도 30분을 온전하게 해석 공부를 하면 이 학생 제가 약속드릴게요 석 달 후에 다운하는데 단어를 몰라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나올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발 30분만 투자하세요 가능하면 2학기 때는 탐구 공부하느라고 공부 시간이 별로 안 나와요 가능하면 6평 전에 지금 공부해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30분씩 내가 자습으로 무조건 채화하고 적용하는 공부를 하겠다 해석 공부 30분을 투자하겠다 이런 마인드 가지시면 6평 전에 해석은 거의 끝납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세인 아니면 이재백 학생들 쫙 옛날 케이스에 언급을 했어요 4등급에서 일 나온 애들 5등급에서 일 나온 애들 쭉 설명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공통점은요 문제풀이가 아니었죠 반어 외우고 제대로 해석 공부하는 공부예요 자 그래서 6평 전에 공부를 꼭 해석 공부를 잡으시고요 제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6월 9월 수등이요 문제는 리딩 문제가 28문제지만 장문 독해 때문에 지문은 25개 지문이거든요 자 근데 곱하기 9가 뭐냐면요 3개년에다가 6월 9월 수능이 또 3개씩이면 9번의 시험이 있잖아 25개 지문에 모의고사 하나가 25개 지문인데 6구 수능 3개년이면 9번의 시험이면 225개의 지문이에요 이 지문이면 EBS 교재 한 권의 분량이랑 지문 개수는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EBS 지문보다 퀄리티가 훨씬 좋은 문제예요 6월 9월 수능 그러니까 이런 거죠 EBS 공부는 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 수능 특강 영어 영역 영어 독해 연습 그 다음에 수능 완성에다가 여러분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야 난 제 4의 책 그래 6월 9월 수능 3개년 기출을 씹어먹겠다 이 4가지 분량이에요 이 4가지 분량을 다시요 EBS 영어 독해 연습 영어 독해 아 영어 독해 그러니까 수능 미안해 수능 특강 영어 영어 독해 연습 수능 완성 그 다음에 6구 수능 3개년의 나는 이걸 하나의 책이라고 본다면 이 정도 공부하는 게 필수고요 그래서 이거 머스트 문장 반드시 공부해야 될 분량을 공부한 게 맞습니다 이 정도 해서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4, 5등급 학생도요 수능 때 일이 안 나오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영어는 절평이니까 왜 친구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내 공부량만 채우면 돼요 자 그래서 꼭 공부하시고 제가 이제 추천하는 것 좀 설명드릴게요 특히나 학생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이겁니다 선생님 제가 한 줄짜리 특히나 이제 2등급 3등급 2등급하고 3등급 윗단계 한 70 후반대야 이 학생들은요 한 줄 두 줄짜리 해석이 문제는 아니에요 단어 안 담으면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이거나 비유적 표현 빼고 3줄 이상이 길고 복잡할 때가 문제야 많은 학생들이 어때? 문장이 3줄, 4줄, 5줄이 넘어가잖아 제 교재 중에 1등급을 향한 문장 해석의 원리가 있는데요 올 3줄 이상이고요 가장 긴 문장은 기초 중에 8줄짜리가 한 문장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3줄 이상이 미뤘습니다 단어만 기억나고요 해석이 안 돼요 이게 뭔 말? 붕 떠요 또는 3줄이 넘어가면 어때요? 해석은 한 2, 3번 봐서 해요 근데 5줄, 6줄이 넘어가면 붕 뜨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해석은 해 딱 칠게 그 다음 문장 넘어가면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이거 해결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 구문, 구문 반드시 하시라는 얘기예요 EBS도 하지만 6월, 9월 수동의 기출 구문은 꼭 끝내야 돼요 자기주도 학습을 끝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제가 이걸 괜히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그럼 이런 학생들 있을 거야 선생님 제가 고난도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떡할까요? 어떤 공부법이 제일 좋을까요? 라고 하시면 저희 Q&A에 저희 연구팀에서 여러분들 상황을 말씀하시면 제가 예를 들어 고3이라고 할 때 예비고사 제가 고2기 모의고사 때 대충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고요 제가 방학 동안에는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데 제가 뭐가 약합니다 라고 올리시면 저희 연구진에서 24시간 이내 답변을 꼭 해드릴 겁니다 자 학생한테는 어떤 공부가 제일 좋은 공부인 거 맞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채화하시면 되고 만약에 강의가 필요하다면 어떤 강의도 어떤 강의를 수강하면 좋습니다를 쭉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선생님 저 모르겠습니다만 Q&A에다 꼭 올리세요 그러면 저희 연구팀에서 꼭 답장을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해석 안 되는 문장도 올리시면 돼요 수능 전날까지 해석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저 오해하지 마셔 문제 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문제 풀어야 돼 그런데 해석 공부가 되지 않은 문제풀이는요 대충 아는 단어 동원해서 이런 스토리겠지 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무섭지 않니? 수능 때 망할 것 같다는 느낌 안 드니? 저 재수생들을 많이 가르쳐서 알아요 재수생들은 거의 똑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아 고3 때 얼렁뚱땅 해석하고 대충 수박 거찰기 씨로 공부를 하거든요 단어만 외우고 그러니까 문제를 조금만 어렵게 내면 폭망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고 복잡한 문장 해석은 꼭 잡으시고 공부한 거 모르겠으면 Q&A 올리시면 학생에 따라서 이거는 제가 통째로 설명할 수 없는 게 학생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잖아요 상황과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연구진에서 답을 할 테니까 거기에 맞게 공부하시면 제가 장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해석 잡으면 영혼 1입니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